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네이미야 1장에서 3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예레미야와 네이미야는 책 서두에 동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며 글을 시작합니다. 둘째 평신도인 네이미야의 기도는 레위기 26장을 시작으로 천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에스더에 이어 네이미야도 페르시아 왕과 담판을 시도합니다. 넷째 네이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탑사 3일 후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귀한한 이유를 밝힙니다. 다섯째 네이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과 함께 땀과 눈물로 동역한 동지들의 명단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네이미야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76일 네이미야 1장 하가라의 아들 네이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괴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군대에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노예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를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므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업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뽀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에미아 3장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닐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소하여 그 들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사람 물레아다와 메로노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카리아의 아들 우세엘 등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형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소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하룸 마베의 아들 요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뚜수가 중소하였고 하름의 아들 말기아와 바함 모하베의 아들 하수비의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소하였고 골짜기문은 한운과 산화 주민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소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카의 성벽을 중소하여 다위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르헤미아가 중소하여 다위세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그릴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의 아들 바웨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소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시베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한 부분을 중소하여 엘리아시베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시베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소하여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바루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소하였고 그때 네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니아의 아들 스마야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밉갑문과 마주대한 부부를 중소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류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소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느에미아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느에미아가 전해드린 예루살렘의 형편은 150년 전 예레미아 때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황폐한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인 느에미아는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허락받기 위해 왕에게 포도주를 들고 얼굴에 수심을 띄우고 나갑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하는 것은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에미아는 수심이 가득한 채로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느에미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느에미아는 즉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독의 권한을 비롯하여 왕의 군대와 마병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느에미아의 기도는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눈물로 드린 기도였으며 그 최종 목표를 위해 느에미아는 추저하지 않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십시오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십시오 중간ŷ례교 그러면 속죄는 무엇이냐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